나중에 내 오리지널을 주시면 유튜브에서 신이준 기업 치면 나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신이준의 기업 의미 없이 흘러가던 나의 인생이 파도처럼 산살이 부서져갈 때 소설 속에 만들어진 이야기처럼 우리는 만나게 되지 그렇게도 아름답던 너의 사랑이 빗물처럼 내 마음 적셔버리고 오랫동안 함께 쓰던 이야기들은 우리 기억 속에 묻어버렸지 떠나가는 놈 알아보나 소설 속의 이야기 사랑이길 바랬지만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약속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려도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남들 잊혀야 하는 고통은 나 하나만의 아픔은 아닐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지 마 너와의 사랑 너와의 약속 아직 지우지 못했어 너와의 사랑 너와의 약속 아직 지우지 못했어 달아웃 고맙습니다.